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니한테 드린 곡이 다 헛것이 되게 생겼단 말이야 아 맨날 나한테만 그래 하긴 지밖에 모르는 네가 어떡하겠냐 그래서 어떡할 건데 하 어떡하긴 인생이 허락허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절성인 특자식 강래씨 네 제가 시 하나 을 풀게요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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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다 이쁜 이쁜 이쁜이다 여보게 저기 저게 보여 여보 안갸만 보여 저런 술집술도 강래씨 지조를 지키세요 우선 지킬 게 없어서 아 날씨 좋다 아 아가씨 걱정 있어요? 편안 숨으시세요? 강래씨 아저씨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정략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바보같은 멍청이 은혁왕자라 아니 은혁왕자님이 비록 바보 같긴 하더라도 아가씨도 좋아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이요? 진실? 강래씨 아저씨가 그런 걸 알아요? 아 뭐 신동 좋아하는 거 그거 갖다 그려 지금? 아니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?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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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틱 러브를 추구한다 이 말씀인가 본데 제가 볼 땐 강래씨 아저씨가 누굴 좋아하게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? 그래요 나 부족해요 근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? 보태준 거 있냐고 보태준 거 있냐고 그리고 플라스틱 러브가 아니고 플라토닉 러브예요 무식해갖고 정말 뭐야 언제 바뀌었대요? 나 학교 다닐 때는 플라스틱 러브였는데 학교 안 다녔잖아 어째껏 난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거고 단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 혼인도 못하고 아가씨 울지 마요 청산리 벽계수야 사납리가 열렸다 우시는 거예요? 설악산 에베르트산 명월이 망 망공산 망공산 그래요 나도 알거든요 내가 해외에 있었어가지고 내가 시체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어제 와가지고 어디에 있었는데요? 일본 일본이랑 여행 시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아요? 어이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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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 아... 아프니야? 네? 아파요. 호해주산. 나도 아프다.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위험한 거세. 다음부터 조심하시오. 제 속도 참 좋다. 내 컨셉이요. 민아가씨 괜찮으세요? 네 괜찮아요. 아우 뜨거워. 이틈 방장님. 안녕하세요. 아 강례씨 잘 지냈어요. 여전히 잘생겄네. 근데 어쩐 얼굴을 괜찮으셨어요? 아 아직 군건한이 어색해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. 피부 좋아졌다. 아씨 괜찮으세요? 야 저 황자라고? 빨리 나랑 조인해봐. 아씨 아저씨 괜찮아요. 아 시끄러워. 걔 별로야. 얼굴과 기름을 완전히 내 스타일, 기름. 저기 부치기 해먹죠. 수월쇼, 나갈게. 아, 안녕. 괜찮아. 아, 비뇨. 저 이특왕사님, 이쪽은 황이 형이죠. 셋째 딸 진야 씨라고 하고요. 아저씨, 이쪽은 얼마 전에 입국하셨어요. 현재 황이 계승 서열 1위. 이특왕사님 명합니다. 인사하고 민희 씨 한번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황진이라고 합니다. 저희 미천한 생명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몰라요. 아니, 뭘 그러세요? 남자로 태어나 여자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. 괜찮습니다. 저기, 왕자님. 그렇다면 제가 오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까 하는데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한 번 같이 조인하실래요?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분의 꼬리를 거절하는 것도 사내야 정부의 의리가 아니겠죠. 그럼 선생님, 내일 뵙겠습니다. 그럼 전 이봐요. 완전 샤방샤방하다, 쟤네가 키운다. 나 제대로 조인해줘. 안 해주면 신동케 그냥 딴 여자 소개시켜줘버려. 아, 뭐야. 치사하게요. 그냥 원델어스 소개시켜준다, 신동케. 쟤 귀엽다. 아무것도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. 야, 씨. 넌 몸도 좋은데 왜 운동을 또 해? 야, 이 가식아. 왕자 친구로 배의 왕자가 필수야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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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에 왔다. 야. 말했는데 이걸 지는 한 자랑? 안 그래도 공원에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는데, 잘 지내봐야겠다. 얼굴이 sépt고? их uploaded 3일 문 senior 아! 아! 아 누구야? 어! 죄송합니다. 이 정원장님. 아 거슬렸으면 말씀을 하실게. 폭력을 쓰시라고. 아 이 귀하신 범으로. 아니 니들이 먼저 와서 죄송해요. 왕자님이 다니는 길을 다녔어. 설마 이 일로 저에게 사약을 내리시진 않겠죠? 사약만을 제발. 아웃! 그럼! 이 특이함은. 마음이 넓어서 괜찮을 거야. 아니 왜 그래. 나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말이야. 아니. 아니 어릴리. 이 특이함은 저희랑 친구? 아니 격 사라지게 왜 이러세요. 저희는 줄게 없는데 뭘 뺏어 가시려고요. 아니 내가 뺐다니 뭘 뺏어. 맞잖아. 니가 은혁이 자리 뺏은 거. 어디서 굴러먹다 와가지고. 왕의 씨인지 수박 씨인지 어떻게 알아. 검사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뭐라고? 말 다 했어? 왜? 더 때려보시지.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인데. 됐다. 참자. 잠깐만. 야. 너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. 가자. 엄마 나 어떡해. 이 특이가 내 거 다 뺏어갔어. 나 진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알잖아. 엄마.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? 혼내줘 혼내줘. 이 특이 혼내줘 혼내줘. 잘 지내줘. 신장 좀 하고. 그렇지.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. 내가 우리 아들 왕위에 올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. 계속. 그 방법으로 쓰일지. 자기야, 나 잡아봐. 어머 난 많이 빨리 어머 진수 자기야 자기가 잠깐 있어봐 내가 책 읽어 줄게 응 그래 이게 티매라고 하는 책인데 자기야 이게 어떻게 티매야 티미 자기 영어 너무 잘한다 공부 좀 해야겠다 놔두고 유학 가지마 응 알았어 읽어줄게 이게 배웠는데 숙소 Rey가 난 저 둘 중에 가장 꼴 왜 남의 엉덩이를 잡고 들리세요? 이 사람! 없나요? 저 형 왜 그러세요? KM! 뭐야? 방송 우리끼리 지금